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화를 안하고 있었어요 여태 그린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린거 바로 신청자분은 자기 집 강아지 이름이 다리인 것 같아요 다리를 그려달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산책을 못가는 다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림은 모데카이저 TS 버전 그려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콘티까지 그려주셨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아니 콘티는 저렇게 그렸는데 그림은 왜 저렇게 나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그림 제 버전을 그리고 있어요 이 대사 몇 번째냐고 같은 소리 지금 한 열 번 하는 것 같은데 아우템 아 근데 녹화를 안해서 앞부분 다 날라갔잖아 아 너무 슬퍼 호호 아뇨 모데카이저 구원받은 피오라라고. 구원받은 피오라 좀 담긴 했다.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. 피부 밝은 회색으로 하자고. 이게 좀 더 모델 같아? 저희 색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보고 색하면 바꾸면 돼요. 옷 브랜드처럼 자 이렇게 모델카즈 위소를 보자.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